깜짝이야! 지금 몸무게가 한 14kg 정도 나오거든요. 14kg요? 6kg으로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참고를 하신다면,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감 Cent période of the Day in the Miller 이게 많이 나. 킹킹킹 유학적으로 아기가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넥스레이 봤을 때 심장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푸신도 정상 사이즈 있기 때문에 푸신을 하는 거에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아직 다 먹었어 밥 다 먹었어 밥 먹어 밥 밥 저도 진짜 정말 궁금해요, 미스터리 같아요. 너무 무서워.